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영적인 좌소를 물어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네가 왜 뱀의 말을 듣고 엉뚱한 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차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땅에 아예 눌러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땅에 앉아있지만 떠날 수도 있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죠 3장 10절 또 6장 10절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10절 12장 12절 13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나오죠 17장 2절과 또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 차원이 아니라 땅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케락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체계 이름이 농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 앉은 자들이 있죠 땅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은 현재는 땅 차원에 있지만 언제든지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에 땅에 거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데마이라는 단어죠 카데마이 이것은 명백하게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복된 자들인데 공중에 날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공중에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누가 과연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거한다 하늘에 산다는 거죠 하늘에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권이 있죠 또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사람들이 손대지도 못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죠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입니다 필리포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죠 필리포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지옥 가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자랄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자랄지라도 죽었는데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저 외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에 남편들이 일하러 갔지 않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피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야 우리 남편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부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피 땀 흘려가면서 이 돈을 보내주는데 내가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내가 이 돈을 아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편 빨리 와야지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부인이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시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휴 차라리 내 때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우서 4장 8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였으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필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는 주님 제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 인간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보면은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깨가 좀 낯을 만하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낯을 만하면 또 무릎이 쑤시고 바스 붙이고 또 몸에다가 신경통 근육통에 조는 약을 바르고 갈수록 주름살은 깊어지죠 이 몸이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림 제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죠 이야 그 순간에 이 온몸이 빗덩어리가 됩니다 빗덩어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돼요 피곤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생폭락을 누리는 몸으로 바꿔집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아야죠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쫙 끌어올려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세요 나빨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휴 목사님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필리포서 3장 21절에 그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썩을 건데 썩을 것 썩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안 썩어요 죽을 건데 야 죽을 거 죽지 마 죽지 마라 예수님께서 딱 명령하니까 죽을 것이 복종하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몸의 부활과 변화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죠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영육 간에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휴 예수님 무슨 부활이야 나 못 믿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세요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을 좀 내밀어서 내 손 봐라 십자가 못 바뀐 걸 봐라는 거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 창자국이 있잖아요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믿어요 제발 믿는 사람 되라 믿음은 된다는데 왜 못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진짜 믿으면 그대로 바꿔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금 24장 39절 말씀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 그냥 귀신 같은 그 영 영만 있다면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그런데 썩는 살 썩는 뼈가 아니고 죽는 살 죽는 뼈가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살과 뼈로 바뀐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빌리포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쾌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못하지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아버지 역사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선포했죠 그런데 그 직전에 빌리포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리포서 3장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신이 누구냐 이 배가 자기들의 신이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맛있는 거 채워야 되죠 한마디로 배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욕망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욕망이 자신들의 신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지금 내 말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말인가 지금 내 행동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지금 내 생각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언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설교집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시고 몇 권이나 전했습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감히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구속사실 원론 목사님의 설교집 3권 가장 많이 사서 가장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마음의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 달라고 그냥 애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앞길이 환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앞길이 쫙 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생명이 용소숨치고 평안이 환하게 펼쳐지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 공중에 날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명심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습니다 누가 공중에 날아가는 자들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공중과 하늘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 공중을 본래는 하늘인데 공중으로 번역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세요 야 공중의 새를 보라 야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알아서 잘 살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도 다 먹여주신다 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말로는 공중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오로는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공중과 하늘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명백하게 하늘과 공중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오도 우라노스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공중은 헬라오로 메수라네마 메수라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중천을 뜻해요 중천 하늘의 한 폭판 중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성령의 요한계시록에서 딱 세 번 쓰였습니다 메수라네마 이것은 태양이 정오 12시에 머무르는 지점을 가리켜요 그래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누가 공중에 날아가는 자들입니까? 세 번 나와요 첫 번째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독수리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 오늘 부문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그어하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로다 선포합니다 여기 공중도 헬라오로 메수라네마 중천을 뜻하죠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를 자그마치 세 번 선포합니다 그럼 왜 화를 세 번 선포했을까요? 첫째로 앞으로 다섯 번째 나팔재앙 여섯 번째 나팔재앙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화가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하반절에도 세 천사의 앞으로 불 불어야 되는 나팔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화화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원통한 일 당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시는데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세 번째로 장차 임할 고통이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이죠 장차 임할 고통이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세 번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임할 고통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